타이어 코팅의 열 경화 후 결과물이 궁금했기에 타이어 코팅에 더 신경쓰고 집중해서 코팅했습니다. 필터액은 유리막 코팅 계열이기 때문에 빠른 경화를 위해서 대여할 수 있는 셀프열처리 작업시설에서 열 경화를 완벽히 끝냈습니다. 경화 직후 곧바로 찍은 장면인데 피맛감 및 방광을 띄는 느낌 자체가 제가 요구했던 대로 딱 나왔습니다. 실제로 보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자부합니다. 며칠 뒤 간단한 화학 내성 테스트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휠 세정 방법으로 휠 세정기의 베스트셀러 마프라 휠앤타이어로 진행했습니다. 분리적인 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팅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다이조에서 구입한 스펀지 붓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2차 레이어링을 실시하고 장거리 테스트 주행을 대비했습니다. 스펀지 붓은 넓은 면 브러쉬는 타이어 레터링 사이 및 휠 너트 사이 그리고 제형이 묽은 편이지만 발림성은 굉장히 편했으며 휠 앤 타이어 넷짝에 100mm 안으로 쓰다보니 소모량도 굉장히 경제적이었습니다. 버핑은 타월 하나로 순조롭게 끝났으며 타이어 쪽은 굳이 버핑이 필요 없었습니다. 휠 앤 타이어 코팅제는 경화 속도가 중요합니다. 코팅 후 바로 달려야 할 사강구이 있기 때문에 성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힘들다. 버핑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초발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버핑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. 버핑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. 버핑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. 버핑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. Toyota Govij & Toyota Park 고속도로 주행과 시내주행을 번갈아 하였고 우천과 시골길, 국도 등에서 달렸으며... 독일 차량 특유의 휠 분지는 악랄하지만 외롭게 깨끗한 편입니다. 휠 안쪽림은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일한 페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힘을 줘서 닦아내도 고착이 되어버렸네요. 그에 반해서 힘 안 들이고 닦이는 코팅된 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고압수만으로 프리워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냥 봐도 코팅 전유의 차이가 딱 보입니다. 타올로 닦아내봐도 예상한 결과가 나옵니다. 닦여진 오염물의 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지 않은 쪽은 고착이 되었기에 그렇습니다. 고압수로 거의 날아간 오염물의 최종 잔여물이 이 정도입니다. 도착해 보이지만 휠스노우폼은 TAC 시스템 대표님이 만들어 주신 엑시먼코르 에디션 중성카샴프로 진행했습니다. 쫀쫀하죠? 코팅을 하게 되면 휠 세정을 할 때도 중성제품으로 충분히 가능해지고 세차 프로세스 자체가 간결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안전 세차의 토대가 됩니다. 알칼리 휠앤타이어 세정제로 한 번 더 타이어와 휠을 작살냅니다. 곧바로 드라잉한 후 발수 생존 여부를 테스트했습니다. 살짝 죽은 느낌이었습니다만 세정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 잔여물도 역량이 있어 테스트 후 바로 타워드라잉을 실시했고 계면활성제 잔여물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광나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. 코팅을 했기에 날 수 있는 광입니다. 역시 발수가 되살아났습니다. 혹시나 유리막 코팅의 전체 과정과 저의 시그니처 주행 장면을 보고싶으시다면 화면 상단 링크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채널 멤버십이 오픈되었습니다. 이상 나노 아이코닉과 엑시먼 크루의 콜라보레이션 휠 타입 테스트기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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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